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0일 저녁 8시를 넘어섰습니다 내일은 1914년, 1918년이군요 19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독일군의 항복으로 끝나는 끝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군인들, 민간인들 합쳐서 약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 주전선은 프랑스 독일의 전선이었습니다 독일 쪽에서 보면 그게 서부전선이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뭐 한두 명 죽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그 서부전선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서 여러 가지 세계 역사가 바뀌는데 세 제국이 몰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볼서비키 혁명으로 더 악독한 공산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 한가리 제국이 없어졌어요 동시에 오스만 터키 제국도 없어졌으니까 네 제국이 없어졌군요 네 제국이 없어졌다가 또 그 후유증으로 베르사유 조약에 불만을 품은 히틀러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른바 제3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20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불신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에서 독일 사람들한테 원한을 심었던 것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아시다시피 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100주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인간이 있고 국가가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예멘에서 시리아에서 참혹한 대전이 벌어지고 아프리카에서도 거의 보도가 되지 않지만 콩고 주변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이 무성 전쟁입니다 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주로 동족끼리 죽입니다 동족끼리 동족끼리의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또 그 죽이는 방법도 참 참혹합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싸울 때 종교적으로 싸울 때 가장 비참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 1순위가 한반도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독재정권이 독재정권이 지금 30대의 철없는 독재자의 손에 그 핵무기 발사단추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딱딱한 이야기는 아니고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의해서 미국 지도층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 몰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구나 역시 권력은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 사람 하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거짓말이 밝혀지면 곧 사과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속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하루의 평균 한 8건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짓말이 밝혀져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 조작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예로 중간선거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CNN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하니까 시간을 좀 지체하고 여러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다 CNN을 가리켜서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면 당신들은 인민의 적이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 표현까지 하더니 인턴, 여성 인턴이 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뺏으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뺏으려고 할 때 실랑이가 좀 벌어지는데 그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했죠 배합관이 죄송합니다 문제에 기연된 기자 출입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남자 기자입니다 남자 기자가 여성의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장면을 아무리 봐도 그 기자가 여성 인턴의 손을 또는 어디를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거기서 역시 트럼프를 좀 환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런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느냐 스튜피드 퀘스천 스튜피드 스튜피드 스튜피드란 말을 세 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자가 물으세요 미셸 오바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회고록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오바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가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켜가지고 당신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치고 나왔습니다 이 배경이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2008년에 오바마 후보가 상원 의원이 대통령 경선에 나오니까 라이벌인 힐러리 캠프에서 오바마는 출생이 모하다 호놀룰루에서 출생한 걸로 되어 있지만 믿을 수 없다 하는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그런 말을 입에 담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공화당 세력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땅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1961년에 호놀룰루에서 태어난 거 가짜다 케냐에서 태어났다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 또는 영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다 이런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오바마가 자신의 출생 확인서를 공개를 하고 호놀룰루 보건당국도 이게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는 TV쇼 진행자인데 적극적으로 이 루머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술탐정을 고용해서 호놀룰루로 급파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의 출생 확인서에 원본을 공개를 합니다 원본을 공개를 하고 또 당시에 호놀룰루 현지신문 두 개가 오바마의 출생을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은 언론사는 누가 아들을 낳았다든지 누가 딸을 낳았다는 것을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허위예요 오바마가 호놀룰루에서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계속 딴소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2012년 이미 모든 것이 음모가 음모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도 문서가 나왔는데도 2012년 8월 7일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지금 누가 내한테 전화를 아주 믿을 만한 소식 등이 전화를 해왔는데 오바마는 오바마의 출생 증명서는 가짜다라고 했다라고 이런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비로소 트럼프가 어느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루머는 힐러리가 시작했고 내가 이것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힐러리한테 책임을 넘겼습니다 힐러리 크린터는 작신의 입으로 오바마의 출생 업무서를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번에 회고록에서 서기를 트럼프가 그렇게 출생 업무서를 확산시키는 바람에 우리 가족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했느냐 어제 기자들 앞에서 원래 회고록을 쓰면 돈을 벌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생서를 업무를 확산시키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열광적 지지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이 대중정치는 요사이 선동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 가장 정직성을 가장 중요한 도덕성으로 여기는 미국에서 조차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위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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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